궁금한 거 있으면 여쭤봐요. 그래서 궁금한 게 있어요. 되게 많아요. 많아요. 그런데 제가 궁금한 게 영식이신가요? 영식이신가요? 봉식 아니시고요? 봉식에는 내 애칭이야, 이것들아. 영식이야. 봉식에는 내 애칭이야, 이것들아. 영식이야. 그러면 우리 능지어 봉식. 아무도 부르지 마세요. 그럼 저희는 그냥 영식 오빠. 오빠? 나 아니에요. 오빠 해도 돼요? 왜 안 돼? 아니, 너희 마음이지. 어느 것도 괜찮아요. 그럼 여기에 초대는 언니가 하신 거잖아요. 하우스에서 크리스마스 파티하거든요. 오실래요? 가요, 저. 저쪽 받은 거예요? 네, 제가 초대. 오케이, 오케이. 초대는 언니가 하신 거잖아요. 딱 어떠셨어요? 설렜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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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설레겠다. 그렇지? 무슨 말로 초대를 하시든가요? 너희는 네 성격 알잖아, 그냥 다이렉트로. 우리 크리스마스 파티할 건데 오실 거예요. 하지만 여기는 집이잖아, 집이. 그렇지? 말투가 툭툭하잖아요. 맞아요. 말투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. 나이í오. 네에이히 말해줄 수 있나요? 너희는 마음으로 말해줄 수 있나요? 잘 보러 간다.